밤새 끓인 콩을 한 30분 정도 삶아주고 있어요. 다 삶겼어요. 이렇게 눌러봤을 때 손이 뭉그러지면 다 삶긴 겁니다. 먼저 버터를 넣고 녹여줄 거에요. 물이 거의 다 졸여지면 불을 끄고 갈아주면 됩니다. 너무 갈다 볶으니까 너무 되죠? 이럴 때는 콩물을 조금씩 추가하면서 갈아주면 됩니다. 후추, 소금을 조금 넣어줄게요. 저는 여기 이 농도가 딱 좋은 거 같아요. 소금은 이렇게 갈면서 드셔보세요. 그러고 나서 정하시면 될 거 같아요. 근데 저는 소금을 조금 넣었더니 좀 더 고소하니 더 입에 맞는 거 같아요. 소금을 뿌릴게요. 받아서 냉장 보관하시면서 빠른 시간에 드시면 좋아요. 빵에 발라서 한번 먹어볼게요. 음, 맛있어. 이 병아리콩이 그렇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좀 듬뿍 발라서 저는 좀 출출하고 이럴 때 병아리콩을 삶아놓고 과자 먹듯이 조금 먹기도 하고 많이는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밥숟갈로 한 두 숟갈 정도씩 먹고 밥은 많이 가급적이면 줄이고 있어요. 갱년기라서 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음, 확실히 오일이 들어가니까 훨씬 더 부드럽고 맛있네요. 더 달라졌어요. 전 이거 갱년기에 혈압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칡물을 끓여서 하루에 두 잔씩 먹었는데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. 한, 한 달 정도 먹었나요? 응. 응.